오늘은 롯데홈쇼핑에서 여러분 태팔 터보 스팀샷 하셔야 돼요.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수현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이제 나들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옷을 좀 예쁘게 다려입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풍성한 스팀 안에서 나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모델입니다. 터보 스팀샷. 오늘 정말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만나보지 못했던 정말 좋은 조건이니까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롯데홈쇼핑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지만 이 상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페파이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TV홈쇼핑에서만 1,100억이 여러 번 판매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1등이란 1등은 다... 가격이 바로 그냥... 가격이 앞자리 한번 보실래요? 앞자리. 일자로 시작합니다. 오늘 모든 혜택 여러분께서 다 이용하시면 방송에서만 역대 최저가. 맞아요. 16만 원. 이거 진짜 중간이야. 그리고 한 달에 여러분 17,000원대 정립금 최대 거의 8,500원 가까이. 여기다가 다리미판 이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고객님. 저희는 스팀 다리미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판 다림까지.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만... 지금 이거 저희가 방송에... 방송에 있었어요. 방송에 있었어요. 롯데홈쇼핑가 22만 9천 원짜리. 저희가 경품도 함께 추첨을 합니다. 벌써 시간이 공지가 됐어요. 시간 공지됐습니다. 여러분께 이 혜택, 청소기 추첨하는 시간. 방송에서만 이 가격과 이 구성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태판의 열판 다림이. 우리가 예전에 썼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고객님 지금 보시면 열판이니까... 뒤쪽에 이거 온도 조절하고... 온도 조절하고... 분모기 찾고... 이런 것들이 불편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팀을 많이 썼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또한 쓰는 게 약간 불편했던 게... 스팀의 양이 봉봉봉봉봉...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림질이 잘 안 되고 다리고 나서 축축하니까... 오늘 함께 하시는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28개의 홀에서 스팀이 나오는데... 그냥 일반 스팀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압력을 갖고 있는 그 스팀이 나오고요. 열판이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물통이 따로 있어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물통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400ml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물통을 바꾸거나 이런 염려 없이 편안하게 싹 다려보실 수 있겠고... 걸어놓고 아니면 바닥에다 놓고 쓰실 수 있게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다리미 폴더매트 스팀판도...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역대? 그쪽에 역대 최저가... 역대 최저가? 역대 최저가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지금 아마 보시면서... 이게 왜 열판과 스팀과 압력이 왜 필요한지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열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셔츠예요. 갖다 댑니다. 지금 보시면 열판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오이시죠? 다리님 모양으로... 맞죠? 고객님 여기에다가 저희가 티셔츠를 6장을 같이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다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열판을 갖다 대도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다림들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고객님 스팀이 나오는데... 스팀이 고압으로 쫙 뚫고 나오다 보니까... 이 12장의 원단을 다 뚫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이잖아요. 원단이... 그렇죠. 그래서 고객님 이 안쪽을 하나 둘씩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보세요.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걷어만 주시면... 네.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안쪽까지 스팀이 다 나와요.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오니까... 이렇게 돼서... 다 나오니까 고객님 이게 시간 자체가 짧아지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 12장의 원단을 다 뚫고 나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스팀으로... 그러면 내가 열판에 스팀의 압력으로 팔주름을 내보실 수 있는데... 맞아. 이게 정말 남다릅니다. 우선은 내가 주름을 낼 때를 살짝 한번... 워밍업이죠? 네. 살짝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살짝 내가 주름 잡을 때를 잡고요. 네. 살짝 이렇게 놓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고객님 보세요. 열판하고 스팀이 같이 가는데... 스팀이 고객님 얼만큼... 내가 아까 보안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밑에 쪽을 한번 보시면...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보시면 고객님 스팀이 이렇게... 산신령 나오듯이... 여기서 좀만 더 하면 금도끼 찾겠었죠. 세상에. 열판 스팀 압력. 그러니까 고객님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니까... 네. 그래서 얘는 가격이 좀 나갑니다. 세상에. 그런데 오늘 16만 원대 가져가실 수 있겠고... 네.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칼주름 베이겠어요. 주름이 정말 기가 막히죠. 한 번만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막 어깨로 누르고 손목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으로... 그냥 갖다 대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주름이 딱 잡혀버리니까... 네. 내가 다림질을 하는데... 정말 수월하게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 신기하다. 스팀 다림인 줄 알았더니 열판기까지 있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옷을 하나...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잠깐 보시면... 작년 여름에 입었던 거... 그렇지.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아마 날씨도 덥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또 많이 입으실 거예요. 이런 마 소재나 린넨 소재의 옷들을 많이 할 겁니다. 옆에 옷걸이 있거든요. 옷걸이, 옷걸이. 자, 옷걸이. 여기 있네요. 네, 옷걸이. 이게 고객님... 이런 마나 린넨 소재의 옷들은 아실테지만... 네. 빳빳하게 다려서 입고 나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죠? 너무 주글주글하다. 근데 열판만 갖다 대면 이게 힘들어요. 지금 보시면 스팀 나오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팀, 보세요. 스팀 잘 나오죠? 열판과 스팀인데 이게 지금 고압으로 쏴주는 겁니다. 한번 다려볼게요. 다려볼게요. 아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다렸는데... 네. 어머, 어머,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아니, 이게 여러분 그냥 일반 스팀으로만 하시면 이렇게 빳빳한 느낌으로 다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냥 일반 스팀은 더더군다나 고객님 이런 린넨이나 마 소재는요. 다리시잖아요. 어떻게 되냐. 다리고 나면 눅눅해요. 눅눅한데 지금 한번 가까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게... 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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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실. 빳빳하게 풀맥인 것처럼 딱 펴지죠. 그렇다, 그렇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입는 린넨이나 마 소재.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린데랑 안 다린데랑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려보시는 거고. 저희 셔츠 한번... 티 한번 볼까요, 티? 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작년에 입었던 장롱 안에 넣어놨던 거. 이게 고객님 열판은 못 갖다 대죠. 그렇죠. 보통 열판 갖다 대면 쫌판이 눌러붙을까 봐.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스팀... 이렇게 고객님 그냥 지나가듯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프린팅이나 요즘에 레터링, 글씨 많이 써져 있는... 비즈장실. 이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스팀이 좁은 거는 모, 장식, 패턴 이런 거 안 가립니다. 이것도 지금 면이라는 소재 위에 프린팅이 되어 있는 건데 어떠세요? 진짜 잘 되죠? 아니 이게 작년에 입었던 거, 장롱에 이렇게 개 켜놨던 거, 개놨던 거. 걸어주세요. 그거 여러분 꺼내시면 다 쭈글쭈글한데... 자, 이거는 여러분... 니트입니다. 니트인데 얘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오다 보니까 전철에서 니트 반팔 입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팔쪽 부분도 이렇고,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보세요, 고객님 보세요. 스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정말 싹 풀리는 것처럼. 네. 그렇죠? 맞아. 이렇게 싹히 정말 우울이 딱 풀리는 것처럼. 이게 딱 계죠? 맞아요. 그리고 고객님 또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제가 이거 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 번 보세요. 이거 그냥 고객님 스팀 쏘면서 살살살 문질러만 주시면... 문질러만 주시면...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쫙 펴져요. 쫙 펴져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열판 다리미로 다림질을 못해. 아시죠? 그럼요, 어렵죠. 특유의 기모감을 살짝 살려가면서 니트 특유의 옷감의 특징을 살려가면서 입으시려면 스팀 하셔야 되는데... 봐봐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팀을 하면 한 사람이 옆에서 당겨주잖아. 그렇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스팀이 고압으로 싸주다 보니까... 그리고 애들 교복 나왔습니다. 고객님 이제 하복을 입을 철인데... 안에 셔츠를 갈아입더라도... 이게 깨끗하게 입으면 뭔가 하루 더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라는 게... 근데 스팀, 스팀 자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게 저희가 고객님 살균이나 탈취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관리라는 부분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위쪽 한번 봐주시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99.9% 살균에 99% 탈취. 그러니까 내가 다림질하는 것만으로도... 다림질하는 것만으로도 스타일도 살려내면서... 그러니까. 입을 때 옷이 좀 그래도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호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다음에... 오늘 혜택 볼까요? 혜택 볼까요? 혜택 봐야죠. 자, 고객님 시간 지금 11분 남았습니다. 오늘 함께하세요. 오늘 롯데홈쇼핑에서 태팔데이.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방송에... 아니, 이거 이렇게 팔아도 돼요? 와, 16만 원대. 16만 원대. 이거 진짜 환상적인 거예요. 16만 원대. 좀 부담스러우시면 한 달에 17,000 원대. 이거 사고... 약해서 또 저거 사고 하지 마시고... 야무진 거 처음부터... 그리고 오늘 정립금까지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또 롯데홈쇼핑에서 준비해 주신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쉬워요. 방송 끝나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11분 뒤에... 이거 우리 방송에서 샀던 태팔 청소기 너무 좋은데.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고객님 저희가 3분 추첨할 겁니다. 지금 하단에 10분 시간 보이시죠? 한 분 우선 추첨을 할 거예요. 아니, 지금 주문이 많아요. 많아요. 고객님 진짜 잘하셨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검색하실수록 더 자신 있는 가격. 태팔의 최신상 가먼 스티머. 역대 최저가. 자, 고객님. 열판다림이 따로 살고 태팔의 스티머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나로. 압력으로 다려주니까. 아니, 고객님. 진짜 내가... 나 옷 좋아한다. 그리고 나 옷 좀 한번 잘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세요. 맞아요. 진짜 다림 세탁소 몇 번 갔다 올 돈이면... 이걸로 충분하게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쓰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오늘 조건 진짜 좋습니다. 16만 9천 원. 이거는 정말 저도 처음 보는 가격이에요. 맞습니다. 2023년 단 한 번 이 혜택이고요. 방송이 끝나면 이 가격이 진짜 안 되죠? 그렇습니다.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방송 끝나면 가격이 달라지니까. 자, 지금부터 주문 도와드릴게요. 태팔의 청소기. 10분 뒤에 바로 주택 들어갑니다.